이제는 유저가 맵을 제작한다는 게 어떤 게임을 제작하는 거고 그 게임 내부에서 또 소득을 창출한다든지 나도 모르게 해버린 예언 10월 15일자로 제페토 스튜디오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메인 화면을 보시면 뭔가 개발자의 향기가 나죠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파격적인 부분일 텐데요 빠르게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이 화면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스튜디오에 접속했을 때 메인 화면이었잖아요 기존에는 스튜디오에서 아이템 제작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 메뉴가 콘텐츠로 통합되면서 월드와 라이브 기능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마 기존에 있던 빌드잇과 월드의 차이점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템과 라이브 쪽 업데이트를 알아볼까요? 내 아이템 메뉴가 있던 곳이 내 콘텐츠로 바뀌었고 여기에서 내가 만든 아이템과 월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판매 메뉴에도 월드 그리고 라이브가 추가되었는데요 월드를 통한 상품 판매 수익과 라이브를 통한 잼 후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라이브 기능은 아직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 일부 유저만 이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전체 이용으로 풀리고 나면 유튜브처럼 라이브 중 받은 잼 후원 같은 걸 여기에서 정산받을 수 있겠죠 잼 정산비율은 아마 아이템 판매와 마찬가지로 1잼당 22원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카테고리에 헤어 항목이 추가되었어요 기존에 헤드웨어 중 모자 카테고리와 다른 점은 색상 변경이 구매자 마음대로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헤어 아이템처럼요 이건 이번에 제가 한글날 기념으로 만든 한글 세포모자인데 머리카락 없이 착용해야 된 아이템이라 한번 헤어로 등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정했던 파랑 빨강 색이 사라지고 제 캐릭터의 머리카락 셋이 더 씌워졌어요 이 부분 고려해서 아이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업데이트 이후로 아이템 등록할 때 오류가 좀 심하게 나고 있어요 저장도 안 되고 심사 제출도 안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땐 계속 페이지 새로 고침하면서 될 때까지 다시 시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한 10분 정도 계속 시도하다 보면 다시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가이드, 심사 가이드라인, 아이템 가이드라인에 가보시면 아이템 카테고리와 최대 폴리곤 수가 드디어 정리되었어요 이번 업데이트 전에도 마스크나 안경, 날개 같은 카테고리가 추가되었었는데 그때는 정보 업데이트가 바로 안 돼서 아 대충 3천에서 4천 폴리곤 제한이 있겠거니 하고 추정해서 만들어와 있어요 월드가 추가된 만큼 월드 가이드도 생겼습니다 분량이 많고 꽤나 자세하게 안내된 편인데요 계속해서 월드, 월드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업데이트의 메인이 바로 월드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월드란 무엇일까요? 제페토 내부에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만든 미니게임 또는 맵을 의미해요 공식 맵들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되는데요 공식 맵들은 안에서 상품도 판매하고 빌드잇에는 없는 요소들이 많죠 특히 동물탐험대나 파티게임처럼 게임성이 짙은 맵들은 빌드잇으로는 전혀 구현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일반 유저들도 그게 가능해졌다는 것이 이번 업데이트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기존 빌드잇은 마치 템플릿 이상처럼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에셋만 가지고 조립을 해서 만드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나만의 에셋을 등록해서 맵이나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만든 월드에서 인게임 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로블록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어떤 개념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암튼 이번 월드 업데이트는 한마디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개발자 또는 3D 모델러에게 강력한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빌드잇으로 맵을 만들면서 그냥 내가 만든 배경 에셋을 등록할 수는 없나? 하면서 아쉬워했었어요 이번 업데이트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물론 제가 원했던 빌드잇 내에서 간단하게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고 아쉬우면 스크립트 써서 유니트로 처음부터 만드시든가 그런 쪽이 되어버렸지만 자유도가 대폭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월드 제작자에 관심이 생겼다면 유니티 언어인 C샵 스크립팅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머지않아 아이템 제작자보다 핫한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